소위만 해야 될 게 뒤에 오 두 개였네요 오 두 번 했네요 먼저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시간 묻는 거 배웠군요 몇 시니? What time is it? 그렇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OK, 3시 14분이요 OK, 몇 시니? What time is it? OK,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 이런 뜻도 있고 무슨 이런 뜻도 있어요 타임은 시간, is it, 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니 이런 뜻이에요 What time is it? 우리만스럽게 하면 10시입니다 What time is it? 소위리가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긴장돼서 그래요, 차 놓으면 안 되니까 OK,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시 명강이다 오늘 아까 가장 중요하다구요 It is 7 o'clock It is 7 o'clock It is 줄여서 It It It's 7 o'clock 뭐라고요? It's 7 o'clock It's 7 o'clock It's는 뭐 해 드린말이다? It is It is 해 드린말이죠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It's 7 o'clock It's 7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더라? 앞에서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7 o'clock 7 o'clock은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고 묻고 싶으니까 it, is, 이가 뭐로 바뀐다? Is it 이런 순서를 바꾸면 묻는 말이 되죠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됐으니까 OK It's 7 o'clock 계속해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OK, 그랬더니 이번엔 12시 정강이다 It's 12 o'clock It's 12 o'clock It's 12 o'clock OK, 12, 12, 여기까지 12, 12, 하고 소리 안 나는 이가 있네요 Wow It's 7 o'clock It's 12 o'clock OK, 이랬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What time What time It, is는 물어야 되니까 It, is가 뭐로 바뀐다? Is Is로 바뀌고 What time is it? It's 12 o'clock OK,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OK, 그랬더니 3시 30분이야 3 30 30 30 OK, 그럼 It's 3 3 3 3 어, 헐 소리 I, R이네 13 30 30 어, 배스킨라빈스 배스킨라빈스 31 31 31 31 31 31 배스킨라빈스 31 31 31 아름다운 31 31 옳으 3 13은? 뭐라고요? 13 13 됐습니다. 13은 뭐다? 13 소희 오늘 좀 피곤해? 괜찮습니까? 쌩쌩해요? 손을 왜 이렇게 힘없는 척하고 있어요 물 새까맣게 타니까 까만 콩차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쓰기 연습도 충분해가지고 이제 체험치면 되죠? 네 네. 별로 시험 안 치고 싶은 표정이네요 누가 체험치고 계속 진행하세요 말하기 테스트 잘했습니다 강원 좀 할까? 네? 강원 좀 할까요? 우리? 몇 개는 될까? 아니요 나도 되겠어요? 네 진째로 쓰레기 여섯 개 참여하기로 다 해 네 네 네 감사합니다.